한참, 친구들, 수주께끼 놀이를 하려면 뭘 찾아야 하죠? 안녕하세요. 맞아요. 블루의 발자국이 찍힌 게 뭐냐고요? 아니요. 맞아요. 친구들 너무 잘 보이네요. 수주께끼 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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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발자국 두 번째 발자국 다이숭 다이숭 수첩에 적어 복자걸로 두 번째 발자국 두 번째 발자국 다이숭 다이숭 수첩에 적어 복자걸로 어떻게 하면 잘하죠? 카우트 의자에 앉아 겨뚱 겨뚱 생각해봐요 머리를 써서 생각을 하면 알 수 있어, 뭐든지 어빵 친구들 함께 할래요? 네